시작할 때 많은 보살님들이 앉아계셨습니다 무릎도 굉장히 안 좋으셨고 있는데 다 나으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즐거우십니까? 지금 비가 그쳤어요? 그동안 비를 쫄딱 맞고 계셨던 거예요 저 보려고 기다렸다 내가 몰랐을 때는 내 보려고 기다렸다고 하고 양지현 선배님 올라왔습니다 양지현 선배님 보려고 기다렸다고 좀 이따 남지현 선생님 올라오면 남지현 선생님 보려고 기다렸다고 근데 내가 지금 공연하다 신기한 거 발견했죠 어떻게 이렇게 비를 맞았는데 파마가 하나도 안 풀리고 그때가 안 나가야죠 세상에 신기하네 이렇게 축축한 날씨에도 파마가 안 풀리고 땡글땡글해져 버려 더 신나는 곡으로 뛰어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메들리를 준비했는데 신나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실력으로 흔들어주시고 두 손은 놀지 말고 박수를 쳐주시고 아는 노래가 나오면 큰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? 감사합니다 Let's go Let's go 감사합니다.